마술사의 예언 카드 한 장을 옆에 두겠습니다.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섞어줄게요. 카드를 펼쳐서 안면도 잘 섞여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마술사가 카드를 한 장씩 테이블에 내릴 때 원하는 곳에서 그만이라고 해주세요. 그만! 관객이 멈춘 곳의 카드는 4클럽입니다. 관객 카드 4클럽은 앞에 빼두고 마술사의 예언 카드를 확인할게요. 마술사의 예언 카드도 같은 4클럽입니다. 마술사의 예언 카드와 관객이 고른 카드가 일치하는 마술입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카드 한 장을 옆에 빼둡니다. 원래 연출은 마술사의 상의 주머니에 끼워둡니다. 카드를 섞고 테이블에 펼쳐서 앞면을 보여드립니다. 카드를 한 장씩 내릴 때 원하는 곳에서 멈춰달라고 합니다. 테이블에 놓인 탑 카드를 가리킬 때 왼손 탑 카드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관객의 카드를 왼손 탑 카드 위에 올려서 더블리프트 턴오버를 합니다. 여기선 3 다이아몬드. 다시 뒷면으로 두고 탑 한 장을 테이블에 내립니다. 앞에 소개한 예언 카드를 가리키면서 다시 탑 카드 한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더블리프트 턴오버를 해서 같은 3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마술사 카드를 내려두고 관객 카드를 올려서 더블리프트 턴오버를 합니다. 3 다이아몬드 턴오버를 합니다.